천천히 가야되겠다 위험해 눈이 너무 많이 와 추워 오 진짜 진짜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? 아까 나 이거 까는 했거든? 아 내일 청주 갈 수 있을까? 혹시 이거 도로 폐쇄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로 다 눈 많이 왔잖아 응 근데 한 40kg 정도 남았었거든? 응 거기 딱 지나가니 갑자기 하늘이 이런 거야 아니 지금 너무 맑아 아 나 더워 지금 그리고 내리자마자 뭐야 날씨 왜 이렇게 따뜻해 나 이랬어 지금 1시 45분에 받아가세요 지금 몇 시지? 12시 40분에 아 좀 기다렸다 하면 될 거 같아 네 그러면 지금 1시간 좀 넘게 남은 거지? 거의 1시간 남은 거지 그럼 밥을 먼저 먹자 그냥 밥을 먹고 바이크를 딱 타자 그러면 시간이 딱 얼추 맞을 거 같아 아니야 밥을 빨리 먹어야 돼 우리는 1시간이면 너무너무 넉넉하지 빨리 찾아봐 정동진이라고 낫지 찾아봐 쳐봐야겠다 사람 많아? 응 응 그냥 순두부 3시간씩 먹자 아니면 정골 먹을까? 정골 먹을까? 정골 먹을까? 그냥 순두부 3시간씩 먹을까? 우리 순두부 전골 정골 정골 하나 그러네 왜요? 정골 시켜 먹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나 다 떡백이랑 안 돼 나 떡백이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네 나 떡백이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점심부터 거창하게 어? 어? 맛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순두부 금방 있잖아 응 믿겨서 나오는 건가? 너무 더 뜨거워야 돼 뜨거운데? 뜨거운데? 만두도 들어있네 두근만 했지 응 오빠는 두근도 좋아해? 되게 두 개 되게 고소하다 내가 만두 두 개 먹었어 언제? 그거 밥 먹는데 언제 지금 모르게 이렇게 빨리 먹는데 맨날 몰라 오빠가 먹고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? 나는 말하면서도 먹을 수 있어 전골은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? 근데 1분, 1분 연속된 거야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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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연속된 거야 근데 크게 못 말하겠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거기에 너 왜냐? 폐에 공복할 뻔 했다니까? 근데 밥을 조금만 먹어 이걸 많이 먹고 제가 나 그러고 있는데 왜냐면 오늘 먹을 게 많아 좀 이따 시장도 가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나 맛집 찾아봤는데 어젯밤에 잠 안 와가지고 캡처 5시간 동안 20개 넘게 해놨어 어떻게 다 가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캡처 그래? 뭐 먹을지 고르라고 근데 일단은 시장 가면은 안 먹더라도 사가야 되잖아 사긴 사긴 해도 맛도 보고 싶거든 그리고 또 엄마도 갖다 줘야 되니까 일단 짜장게를 맨날 봐주시니까 내가 뇌물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엄마는 짜장이 있으면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가 근데 우리는 잘 나가잖아 짜장이 됐구나 근데 영웅은 사람하고만 있으면 이게 분리불안이 생기란 말이야 그니까 여기 조금씩 예쁘지 근데 우리도 나가긴 나가도 올해는 아니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약간 어떡하지? 막 40분밖에 안 남았다가 밥 어떻게 먹냐 막 이랬는데 20분이나 남았어 아직도 우리 10분 안에 먹었어 저 전골 10분에 나왔잖아 그니까 진짜 빨리 먹긴 하나 봐 엄청 오빠랑 말도 계속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지? 그냥 삼켜버리나 봐 나 잘 안 씹어 아 맞다 갑자기 그거 생각해 오빠 오빠 내가 오빠 칫솔을 갈아주잖아 오빠 칫솔을 갈아주잖아 근데 칫솔이 진짜 무슨 무슨 어디 청소하고 쓴 거 마냥 다 벌어져 있어 내가 왜 그러냐면 그 닦을 때 사인표 칫솔질 알지? 이렇게 막 하는 거 막 그렇게 하거든 아니 나도 세게 닦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? 진짜 거의 거의 씹어먹나봐 야 칫솔을 날씨 약간 눈 왔다고 느끼지가 않는다 너무 맑아 여기 자동인가 봐 옆에서 이렇게 엄청 조금만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안 돌려도 된대 오 자동으로 가네 좋다 자동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40폰동안 어떻게 고르나 걱정했어 어 40폰동안 어떻게 고르나 걱정했어 근데 별로 안 추워서 다행이다 진짜 어제나 추웠는데 나는 정동진이 강릉인 거 몰랐어 정동진이 그냥 정동진이 따로 강릉 따로 근데 여기가 강릉에서 파는 거네 정동진이 이번엔 처음 알았어 나는 여기가 10분에서 20분 이따가 하는 거 보다 그래? 방송하면 오래 방송하면 커피 먹을까? 따뜻한 거 하나 먹을까? 안 뜨거 이거 한잔 먹을 시간 있다니까 아 따뜻해 그래도 페달 안 굴렀더니 좋다 자동이라서 훨씬 편해 응 예전에 우리 우리 한번 타러 가셨잖아 이거 어디서 탔지? 다른 데서 한번 탔었어 근데 그때는 계속 굴러가지고 좀 힘들었지 그럼 배 안 고프니까 다른 데 어디 가자 그러니까 지금 눈 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는 거 같아 좋아졌어 근데 저기 오리배 있던데 탈 수 있는 건가? 근데 지금 아무도 안 타는 거 보니까 저쪽이 얼어있잖아 얼어서 안 하나 보다? 근데 저까지 가기도 힘들텐데 오리배 타고 커가지고 여기 내가 볼 때 한 바퀴가 한 몇 킬로 될 거 같아 엄청 커 두 바퀴 뛰면은 진짜 운동 딱 하루 다 끝날 거 같은데? 운동하기 좋겠다 난 안 할 거지 오빠는 한 바퀴도 못 뛰어 우리 작년에 브이로그 저기 처음 시작했을 때 어 강릉 급작스럽게 간 적 있었잖아 어 초창기 때 완전 근데 그때는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바로 한 잔 했잖아 술 먹고 오자마자 바로 술 먹고 뻗어서 잤어 여기서 사진 잘 나올 거 같아 저 해 때문에 지금 딱 구도가 지금 엄청 잘 나와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었잖아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근데 진짜 잘 나왔지? 이 배경 여기가 이쁘다 그치?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? 나 지금 울지 거의 오빠 여기 눈물 흘러 왜? 닦아 눈물어? 어우 칼바람 광릉 왔으니까 안목 저기 가가지고 안목해변 가서 커피 한 잔 먹자 보면서? 어 그냥 조금만 이따 먹자 아 지금 그게 소화됐잖아 아직 좀 덜 됐어 아니 근데 커피 먹는데 어차피 소화되는 건 상관없잖아 빵하고 같이 먹어야지 근데 조금 딱 소화되고서 먹으면 딱 될 거 같아 빵도 먹는다고? 당연하지 응 그때 왔을 때는 완전 한여름에 와가지고 차 터지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잖아 사람도 엄청 많아 샀어 여기 그니까 여름이라서 지금은 추워서 그런가 사람이 없네 으으 추워 아 빨래 아니야 여기 안 볼수봐 진짜 잘 나온다니까 어 구도가 나오잖아 딱 봤을 때 여기 그냥 뒷모습만 찍을라 그래 둥치만 커 보이고 그 잠바가 보여서 그래 근데 또 옆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뒷 등어리만 이렇게 찍으러 왔어 등어리만 이거 자꾸 운동을 해? 오빠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 여기서 좀 찍고 뜨뜻한데 가자 응 비 좋은 데에서 따뜻하게 딱 커피 먹자 잠깐만 바다 배경으로 책자마자 잘 못 찍었으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나는 설마 저거를 못 보겠거니 했는데 그냥 냅둬는데 부딪쳤어 뭐 한겨? 어? 노래를 불렀네 지금? 저거 버스킹 따가 불렀어 하하하하 오빠 명란 바게트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난 저거 소금빵 아니 이거 아까 마늘 바게트 한까? 아니 이거 아까 마늘 바게트 한까? 아니 유리하지만 저거 안 먹어봅시다 하하하하 응 보지마 보면서도 진짜 어 구경좀 할게 구경좀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금빵이 엄청 톰톰하네 그치? 응 지금 조개구이도 먹으러 가면 되네 요즘에 상락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막 춤추고 이런 거 찍는 거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릴스 찍는 건가? 릴스 아니면 뭐 틱톡 이런 거 찍는 건데 되게 많아 오늘 한 10명 본 거 같아 근데 이거 처음에 좀 맛이 이상했거든? 명란 바게트 먹다보니까 괜찮지 않아? 근데 약간 짭짤하잖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냥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먹다보니까 어울린다? 뭔가 갑자기 사람 안 어울렸어? 다 밤 되니까 다 술 먹으러 왔나봐 술 먹는 게 아니야 커피 걸려 아 그래? 저녁 뭐 먹지? 오빠 뭐 먹고 싶어? 나 생각을 해봤거든? 나도 생각한 게 있는데 아니면 아니면 응 그 조개에 네가 보내준 거 약간 캡처한 거 보내준 거 중에 조개가 맛있으면 좋잖아 그치? 비주얼도 좋아 응 그거 먹을 거 아니야? 그니까 거기 치즈 좀 빼달라고 해야 되겠어 너 근데 술 안 먹잖아 또 이런 데 오면 또 먹고 싶어 나 요즘에 진짜 술 안 먹었잖아 거의 카타르 갈 때 맥주 먹은 게 다일걸? 거의 나 갔다 와서 친구랑 한 번 조금 먹었다 트리! 어? 사진 찍고 가야 돼? 여기 조명도 트리로 돼있다? 어 별이 아닌 거 같아 여기 낮에 오면은 저 방파제 있잖아 저거 약간 색깔 있거든? 그래서 요즘에 핫하던데 이게 뭐야 어 여기 사진 찍어야 되겠다 전화기가 없네? 그냥 전화하는 척 하면서 사진 찍는 거야 그냥 이렇게? 여기서 이렇게? 인증 전화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다 펜션이지? 응 근데 날 따뜻해지고 하면 밖에서 먹을 수 있잖아 응 펜션 이런 데 잡아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은 비는 뭐 난리 날 거 같아 그니까 딱 분명도 딱 여름에는 그냥 바로 수영해 보겠는데? 놀고 그냥 입혀서 들어가서 먹고 어 바로 들어가서 여기 낮에 왔어야 되나봐 어? 색깔 나온다 카메라를 보니까 나와? 어 잘 나오는데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 있네 이쁘게 해놨나봐 여기 이렇게 먹는 덴가 해산물? 여기 이렇게 먹는 덴가 해산물? 여기 이렇게 먹는 덴가 해산물? 잘 나와 잘 나와 우리가 전세된 거 같아 우리밖에 없어 지금 여기 있다 오히려 밤 되니까 더 안 춥네 낮보다 낮에가 더 추웠던 거 같아 응 바람 불어서 그런거야 아까 화장실 가고 싶다 내가 아까 화장실 들렀다 나오라고 했지? 어 추우니까 계속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니까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가면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? 그리고 또 아메리카노 먹으면은 원래 커피 먹으면 계속 화장실 가고 싶잖아 아 근데 조개불집 어디 가지? 바로 먹을 거야? 조개불? 응 가서 먹어야지 받은 것도 한 세 군데 있긴 한데 갈라 죽겨 뭐 먹을까? 근데 사단이라고 해도 위에는 작네 그럼 사단 먹자 그러면 응 내가 오빠 따라줄게 응 그거는 먹으면 안되지 응 응 건강검진 받아야 돼가지고 나는 사이다 응 응 근데 뭔가 소주랑 안 먹으니까 응 많이 덜 살지 응 근데 완전 이거 소주가 필수인데 응 다 부르네 오빠 뭐하고 있어? 근데 너 안먹이 잘 녹음 나서 처음 알아보던데 한번도 아무도 못 알아가라는데 다 부르네 오빠 응 앞머리 잘하고는 거의 처음일걸? 응 근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안 돼 근데 앞머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커 소주가 더 맛있어 소주하고 먹어야 맛있는데 근데 소주랑 먹어야 더 맛있는데 엘빼내 맛있는데 맛있는데 또 짠 진짜 맛있다 응 근데 소주랑 먹어야 더 맛있는데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아 그제 혼자 먹으면 술 맛이 안 나 근데 오빠가 많이 먹으면 안 돼? 내일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두 병까지는 아무렇게 안쓰 술 허세 근데 치즈죽 뜨거워 조심해 입체장 다 빠져가지고 아 무서워 근데 내일 뭐 먹지? 오빠 술 먹었으니까 또 회장면 돼야 돼 먹으면 맨날 먹는 얘기도 해 오빠 여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막국수 아니면 뭐였지? 뭐 수육 같은 거 그런 거 둘 중에 땡기는 걸로 먹자 그러면 오빠가 또 회장면 해야 되잖아 갑자기 월드컵 노래 들으니까 카테라에 있던 그 생각이 나 근데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잖아 거기서 계속 나와 진짜 꿈만 같아 약간 월드컵을 봤다는 게 나는 인생이 약간 버킷리스트 이런 거였거든 진짜 공감 아니에요 거의 갔다 오면은 근데 사람들은 아 다음에 이제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오빠 어디 갔지? 막 순간을 하더라고 또 어디 갔지? 나 다음 월드컵 속할 거야 미국 미국, 멕시코 뭐 벌써 4년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뭐 북유럽 월드컵이라더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 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가하고 싶어 열심히 돈 벌어서 가자 근데 축구는 진짜 내가 직관을 했잖아 어 정말 달라 가서 보는 거랑 그치? 진짜 거기는 산만하고 집중 떨어지는 사람도 보게 돼 있어 약간 소름돋아 진짜 진짜 저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소리를 깨끗 찔러간 적이 없거든요?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질렀어요 진짜 그치? 나 그래도 오빠 나 너무 어지러워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 털어불러갖고 아 이래서 사람이 뒤통수 났고 쓰러지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라면은 무조건 먹어줘야 되잖아 마지막 마무리 나는 약간 빠진 거 오빠가 좋아하는구나 너는 꼬들면이 아니라 거의 안 익을 수준으로 하던데? 그렇게 나와야 할지 냅두면은 이거 어느 정도 그럼 너 영상 찍을 때 찍다 보면 퍼지잖아 그래서 라면은 겁나 빨리 먹으려고 해 어 그러면 너 그거 마시는 척하고 먹는 거야? 뭐야? 무작한 거야? 아니 빨리 먹으려고 하지 나 이거 한 명 더 마실 테니까 내일도 너가 운전해? 지금 이후로는? 응 고일로 틀어놨다 보다 되게 따져 아까 미리 틀어놨다 보다 아까 미리 틀어놨다 보다 되게 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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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스타일이구만 방역 스타일 방역 스타일 근데 방 여기 있는 건 줄 알았으면은 주차를 앞에다 할 거야 너무 멀리 있다 할 거야 역시 치실을 챙겼어 나도 하나만 줄어 아까 조개 꼈거든 내가 치실 챙겨놨지 나 이제 끝나 잔다 씻어야겠다 씻고 자야 될 거 같아 지금 내일 일정을 위해서 응 여러분 전 이제 씻고 잘게요 내일 뵈오 nue 꼭 꼭 옆에 뜨겁더라 뜨거워 오빠 겁나 잘 잤던데? 등이 막 진짜 지져지는 느낌이야 오빠 겁나 잘 잤던데? 잠은 자지 당연히 술 먹었잖아 어제 막 저 끝에서 막 중간까지 굴러다니더라고 아 날씨 좋다 근데 어제 아버님한테 계속 연락 왔잖아 눈 너무 많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내리잖아 지금 청주는 지금 눈이 많이 오나봐 그니까 조심해 또 내가 옛날에 동네 완전 그네 선수였는데 진짜로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어른들이 다 쳐다봤대 360도 돌라고 했어 지금은 왜 이렇게 안타지냐 이건 오빠도 타도 되겠다 타도 되지 안 끊어져 이거는 근데 아까 알람 왔는데 차 배터리 없대 이게 추워가지고 좀 더 빨리 다나봐 거의 없던데? 지금 3% 남았나? 충전부터 하고 밥을 먹어야겠네 그니까 한 40분 충전하면 될 것 같아 재벌지 막내아대리나 보고 있어 이거 약간 지금 데자뷰 같지 않아? 데자뷰 전에 강릉 왔을 때도 충전하면서 그때도 밥 뭐 먹지? 그때 그 얘기 했었는데 뭐 먹을 거야? 지금 내가 봐뒀던게 아롱사태랑 아롱사태 전골이랑 그리고 저기 막국수랑 수육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니까 막국수집이냐 아롱사태 보양탕집이냐 난 솔직히 지금은 약간 막국수가 더 땡기거든 아 진짜? 어제 술 먹어가지고 좀 차가운게 땡기나보다 그런건가 이한치한 그럼 그거 먹어 아니 너는 뭐 먹고싶은데 솔직히 나는 내가 다 괜찮으니까 골라놓은거지 내가 해복수다 커플세트 먹어 커플세트 딱 좋은거 같아 응 그럼 지금 뭐야 해비비만하랑 물맛고추랑 이렇게 시킨거지? 응 비주얼 좋은데 비주얼? 새우젓하고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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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맵고수보다 맛있다 음 음 이거는 또 냉면에 넣어서 먹는거야 그래? 네 아니 하나 먹어도 돼 먹어봐 음 음 근데 고기만 보면은 마늘 먹고싶거든? 응 근데 마늘 아침부터 먹기가 좀 왜? 계속 냄새 남아있잖아 마늘 먹으면 계속 냄새 남아있잖아 마늘 먹으면 음 비주얼이 좋다 비주얼이 이거 회에 들어가있네 뭐 그럼 이거 그냥 이거는 이거랑 싸먹는건가? 그래 나 일부러 넣어서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뭐야 나 아껴먹었는데 계속 그니까 나도 일부러 안 먹었는데 아야 여기 여기다 좀 먹어야지 음 소소한 냄새 나 김이 되게 많이 들어갖고 김이 되게 많이 들어갖고 네 너무 맛있어 응? 어때? 응 아무것도 먹어봐 내가 아무것도 좀 먹어봐 아무것도 먹어봐 맛있지? 응 음 음 음 음 음 이거 과자미야? 응 이거 써있어 몽땅저런데 계속 추강회무침 음 음 음 음 음 추워 먹다 말고 반말해 응 추워 차가운거 먹으니까 오빠가 그 물 물맛고 있어 먹으니까 어 베트남분이시래? 응 너가 동남아 쪽에서 많이 알아보시나봐 되게 동남아 스타일인거 거기서 많이 보나봐 거기서 먹방을 아이 그만해 야 여기 찍고 있는데 거기다 일을 막 안보여 어차피 여기서는 안보여 여전히 사람이 많구만 아내는 그니까 그때도 사람 많았는데 일단은 그럼 닭강정 먼저 살까? 그래 오징어순데 닭강정 이건 사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어 사과자 이거 국밥거리인가 봐 그니까 국밥집이 제일 많네 응 나왔다 사과자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주자만 5,000원 대자만 7,000원 이게 주자 2개 주자 2개 주자 2개 네 네 4개 사랑하려는 구글 고맙습니다 아 이거랑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뭔 차이에요? 이게 머리컵 쟀 있는거 아 없는 거 네 삼겹살 사과자 와 나 마스파 아이스크림 안 묻었지? 왜? 나 그냥 이대로 먹을래 와 먹어봐 추아도 맛있다 그치? 응 원래 마지막에는 시장에서 장 한 번 봐줘야 돼 콕쥬야 콕쥬 나 마스파 아이스크림